통증 없이 스쿼트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서 스트렝스도 올리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이 스쿼트 자세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스쿼트 자세와 비슷하죠? 여기에는 4가지 실수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알아차리진 못했을 겁니다 이 4가지 실수를 알고 고친다면 여러분들은 더 안전한 스쿼트를 할 수 있으면서 더 강력한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24살 힘큐러버입니다 힘큐님을 모셨고요 사실 힘큐님이 스쿼트를 잘하는데 제가 일부러 좀 못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못한 자세를 일부러 한번 맡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알아볼 거는 스쿼트에서 발 넓이 알아볼 건데 골반이 사람마다 좀 생겨먹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좁게 스쿼트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넓게 스쿼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골반 넓이를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전이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이렇게 모아지는 사람인지 이걸 확인을 좀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무릎을 보내는 방향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렇죠 다 그냥 어깨 넓이에 11자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래도 각자한테 맞게끔 개인화 시키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내가 이 넓이를 찾을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실 거고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은 발 넓이를 좀 잘 못 찾아서 스쿼트를 잘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쉽게 발 넓이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벤치프레스도 내가 가장 잘 땡길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잘 밀 수 있는 위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벨 스쿼트도 내가 가장 잘 땡기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잘 밀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여기다 걸어 놓는 거예요 스미스 머신에다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보면 되냐면 얘를 가지고 내려가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일부러 쫓겨서 볼게요 그럼 아마 끌고 내려야 되게 힘들 겁니다 그렇죠 안 내려가지죠 안 내려가네요 그리고 이번에 완전 넓게도 한 번 서볼 거고 또 조금 힘들어지고 편한 위치가 분명 있을 거예요 한 번 편한 위치로 서서 한 번 끌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끌고 내려갈 수 있는 편한 위치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라 하면 되게 빨리 찾아요 진짜 바벨에다가 걸어 놓고 그래서 내가 이거 못 끌고 앉으면 애초에 앉을 수가 없어요 테스트 스탠스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좁게 네 그쵸 아예 당길 수가 없죠 아예 못 당겨요 네 넓게 좋죠 생각보다 잘 땡기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이거는 완전 잘 땡기지죠 아 딱 거기네요 딱 거기 헬스장에서 어떻게 이런 걸 하냐 나 이런 걸 못 한다 나 이런 걸 못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한 번 누워보실까요 편안하게 누워서 발을 한 번 잡아 당겨 볼게요 그쵸 그럼 분명히 내가 가장 많이 잡아 당길 수 있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한 번 최대한 위로 잡아 당겨 볼게요 이것보다 좁게 해서 한 번 올려 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잘 안 올라 갈 거예요 그쵸 걸리죠 네 분명히 나는 알아요 내가 잡아 당겨 보면은 그래서 사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고 가보면은 그 편안한 발너비를 찾을 거예요 결국엔 가동 범위가 편한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편한 곳을 찾는 건데 뭔가 이렇게 넓게 넓이를 써야 될 것만 같은 그 편견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좀 깨들이기 위해서 스스로 한 번 당겨 보라고 하면은 아마 자기가 편하게 당길 수 있는 위치를 금방 찾을 겁니다 어휴 꿀팁 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발너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말 하잖아요 지면을 읽는 속으로 나와야 돼 뭐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있어야 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어떤 테스트를 저는 먼저 지켜보냐면 한 발 서기 해 볼게요 일단 이거 기본이에요 한 30초 동안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흔들려도 괜찮은데 어쨌든 내가 발이 떨어지지 않게끔 한 발로 30초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쉬울 것 같죠? 이거 잘 못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일단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지면을 누르는 느낌을 못 받는 이유는 무게중심이 내 몸에 중앙에 안 맞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무게중심이 스쿼트 할 때 약간 뒤로 가면서 이렇게 뛰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두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장 쉬운 버전 쉬운 버전 이거예요 한번 아까 스쿼트 스탠스 서볼게요 10분의 1 정도만 딱 앉아 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발이 잘 누르니 체크 또 이제 10분의 1 더 앉아 볼게요 그리고 또 체크 또 내려가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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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해서 내가 계속 모든 구간에서 이 발이 안 뜨게끔 잘 누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보급화하는 버전은 이런 거예요 그냥 헬스장에 있는 가장 얇은 원판이나 1cm에서 0.5cm에는 아무거나 놔둬요 발 앞부분 두 개를 중적골이라고 하는데 이 중적골만 여기 딱 올려볼게요 이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앞꿈치를 못 누르고 있으면 뒤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꿈치를 누를 수밖에 없게끔 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천천히 스쿼트 한 10개만 해 볼게요 하나 둘 넷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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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트 교정하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승유님, 버딩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에 있는 모든 관절들이 굴곡해서 발생하는 게 스쿼트인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상체를 신전하거나 굴곡해서 나오는 게 버딩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체는 통나무처럼 고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버딩크에 관한 지도자들의 의견을 찾아보면 분분하죠 네, 분분해요 괜찮다, 안 괜찮다 하는데 담배와 똑같거든요 사실 담배 평생 펴도 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배 평생 펴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버딩크 평생 해도 건강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안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버딩크를 어떻게 해결하냐 첫 번째는 그냥 가동범위를 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딩크가 일어나지 않는 선까지만 않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벨 잡고 조금 깔짝 앉아볼게요 버딩크가 일어나는데 이제 버딩크가 일어나지 않는 선까지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렇죠, 그까지만 조금 덜 앉아볼게요 안 일어나는 선까지만 앉는 게 일단은 건강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굳이 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 버딩크는 제가 3대 운동 독학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서 영상을 길게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의 좀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발목 가동성 증가시키면 돼 이런 거였거든요 발목이 조금 더 잘 쓰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같이 역도와 신으셔도 되고 이런 원판을 이제 발밑에 깔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원판 깔고 발목 가동성이 증가되면은 버딩크가 조금 해결이 됩니다 발목이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엉덩이가 조금 구부러지는 그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쿼트 해주셔도 괜찮고 계속 계속 이제 발목 가동성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임시방편을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쿼트에서 교정해야 될 거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스쿼트 할 때 힙슈팅을 많이 하죠 이렇게 딱 앉았다가 여기를 못 밀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힙슈팅을 봤을 때 후면이 강하니까 후면으로 빼서 후면을 쓰려고 하는 거야 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스쿼트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면은 힙슈팅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스쿼트 할 때 근육 쓰는 패턴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엉덩이를 쓰는 패턴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패턴을 교정시키는 게 우선시 돼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힙슈팅이 일어난 뭐가 위험하냐 여기서 엉덩이가 딱 들리는 순간 이제 허리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허리로 이렇게 약간 군모닝 동작 나오고 맞아요 군모닝 동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허리를 평평하게 폈다고 해도 스쿼트를 하고 난 다음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아마 패턴 자체에서 이렇게 약간 이런 패턴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어떻게 그러면 힙슈팅을 좀 없앨 수 있냐 패턴을 바꾸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정지 스쿼트를 그냥 할 겁니다 가서 정지를 해볼게요 내려가서 정지 거기서 이렇게 정지를 항상 1초 정도 한 다음에 일어날 때 그냥 여기 밀고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볼 겁니다 그래서 하단 구간에서 그냥 그 반동만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거죠 패턴을 교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려갔다가 정지했다가 1초 있다가 올라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지 스쿼트를 하기만 해도 스쿼트에서 엄청난 교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갔다가 올라올 건데 한 4분의 1만 조금 올라 볼게요 조금 올라왔다가 정지했고 다시 내려갔다가 딱 정지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냥 다 올라가 볼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정지를 조금 더 구간구간 주면서 내가 이 허벅지를 사용한다는 느낌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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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게끔 정지시키고 조금 일어나서 정지시키고 다시 정지시키고 다시 정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 허벅지 쓰는 거에 대한 인지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정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저도 좀 비슷한 방식으로 교정을 시켰던 것 같아요 진짜요? 이 힙슈팅이라는 건 결국은 급한 거거든요 데드리프트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같은 고관절이 쓸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우리가 강한 상체나 엉덩이 힘으로 사용을 하려고 급하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게 퍼즈였네요 기다리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들릴 때까지 미세요 미세요 사람들이 급하니까 탕탕 쓰는 거죠 생각보다 데드나 스쿼트나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사람들은 1초만에 올려오려고 하니까 힙슈팅이 일어나니까 사실 밧패스가 일직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야 밧패스가 일직선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튕기니까 밧패스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밧패스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힙슈팅이라는 패턴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 정지스쿼트를 해서 밧패스 교정 또는 힙슈팅 교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스쿼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발의 안정성도 잘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쿼트 너비 잘 생각해 주시고 힙슈팅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앉으셔서 일어나주시면 되고 그리고 버딩크 일어나지 않도록 너무 깊게 앉지 마시고 그리고 딱 4가지 지켜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스쿼트 너비에 딱 잡고 발의 안정성 딱 3포인트 잘 접지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쭉 내려가는데 버딩크 일어나지 않는 깊이까지만 앉았다가 그리고 허벅지 쓰면서 쭉 그대로 올라오는 게 우리가 다 한 교정이었습니다 굿굿 힘큐 님과 흔히 보이는 4가지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실 힘큐 님은 그냥 저를 연기를 해주셨던 거고 힘큐 님 채널에 가서도 구독 많이 눌러줍니다 감사합니다 힘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